문으로는 붕어 낚시터입니다. 저는 붕어 낚시터입니다. 이 붕어는 붕어 낚시터입니다. 붕어 조사님들 전에 성인들도 꽤 많았거든요. 여기 짬막을 할까 했는데 돌을 던져 놨는데 베스가 나갈까요? 화성의 도번같은 건물입니다 물이 왜 안올었으면... 다 얼어버렸네요 이렇게 생겼어 분위기는... 그때는 지저분하긴 했는데 나쁘진 않았지 우와, 대단해 그리스도 없던 멈추는 거 그리스도 없었으면... 그리고 그 ludzi 안에서 그리스도 없던 그리스도 없었던 그리스도 없었으면 Christmas is a magic 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